테마 48 거래계약서 작성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종이라고 되어있죠. 서면. 그런데 계약서는 서면으로만 쓰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작성해도 돼요? 전자로. 먼저 종이 계약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일반적이니까요. 우리 이제 물건을 소유할 때 혼자 소유할 수도 있지만 여럿이 소유할 수도 있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공동소유.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는 여기서 한 번만 적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공유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오빠, 여동생이 있어요. 오빠, 여동생.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소유 받아요? 우리 상속받아. 이런 유증이나 아니면 유원이나 이런 거 하신 거 없어. 그러면 이분의 일식 똑같이. 50대 50으로.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소유하는 형태. 이거를 보통 공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딸한테도 상속해 줍니까? 시집간 딸인데.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이제는. 그리고 큰 딸은 좀 많이 주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지분은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동생이 오빠, 나 이거 내 지분은 팔을 거야. 해도 돼? 그거를 지분의 처분이라고 하는데 자유로워요. 그런데 여동생이 오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이분의 일식 상속받았는데 오빠, 이거 그냥 내가 다 팔아서 내가 다 쓸게. 오빠 지분까지 다 팔아갖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공동 소유물 전체를 처분할 때는 누구의 동의? 전원. 그러니까 오빠의 동의도 얻어야 되기는 하겠죠. 이해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거는 조합 단위로 소유를 하게 되는데 조합은 하나의 목적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뭔 조합이든 간에, 뭐뭐뭐 조합 이런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막 이렇게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원의 동의. 그 목적에 반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합유물 전체를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 그러면 합유 문제 풀 때 팁 하나 말씀드리면 앞에 주어에 합유라는 말이 나오면 뒷문장에 반드시 뭐 나와야 돼요? 전원. 어떤 경우에도 전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총유에다가 변화만 해주시고 총유 좀 중요한데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도 아닌데 뭐 단체가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끈끈한 단체들이 있죠.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이런 거. 아주 끈끈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체. 그럼 이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건 공유도 아니고 합유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총유야. 총유. 그러면 이 총유물에 대한 지분은 또 없어요. 왜 지분이 없냐면 이 종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신도들이. 그러니까 가령 여의도에 있는 순복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140만 명의 등록인원만. 세계에서 1위야. 여의도 순복원 교육의 등록인원 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의도 순복원 교육에는 여의도에서도 아주 좋은 노른자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몇천억은 될까요. 교회의 터만 해도. 근데 그거 누구 거냐 이거야. 누구 거. 신도들 거죠. 신도들 거. 그래서 그걸 팔을 때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야 돼. 규약이나 정관. 대부분 교회 같은 건 정관이 있겠죠. 이런 게 없다면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 사원총의 결의는 과반수가 찬성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봅시다. 교회 재산인데 목사님이 개공한테 이걸 팔아달라고 가져왔어. 개공한테 매도해달라고. 여러분은 개공이에요. 실제 실무에서 교회를 중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관 가져와주세요. 정관. 정관을 쭉 봤더니 본 교회의 재산은 절대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써있네. 그럼 어떻게 갈래요. 그럼 가시라고 해야지. 가셔가지고 정관 바꿔갖고 오셔라고. 바꿔갖고 왔어. 다음 달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럼 그다음에 바꿔갖고. 이런 예외의 어떤 정관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사원총의 결의. 여기서 사원총의라는 건 교회에서의 사원총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도회의. 그래서 신도가 만약에 100만 명이면 어떡해. 100만 명이면 50만 한 명에. 뭐를 얻어야 돼. 동의.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책자로 만들어서 일일이 이름 쓰고 주민등록 쓰고 주소 쓰고 찬성 반대. 일일이 다 도장 받아야 돼. 그걸 해야만 등기가 넘어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회에 중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 하기만 하면 대박나는 거죠. 보통 교회가 보통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되니까. 그렇게 나중에 교회 같은 거 중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에 한번 말씀드렸나. 수원 우리 저 강의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한데. 수원에서 제자분인데. 50대 한 중반 정도 된 여자분이신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수원에 있는 교회를 중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 270억 정도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처음으로 중개한 거야. 그러니까 개업하고 처음으로. 근데 제가 전에 듣기를 6억을 받았대. 그러니까 순가중개 계약을 한 거지. 양쪽에 3억씩. 그거 판교에 산교에 해가지고 6억을 받았대. 그때 6억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못해도 한 10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로 은퇴해버렸어. 그래서 화성에다가 과수원을 사가지고. 지금 농사 져요. 너무 다 자기는 좋대.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하잖아. 한 방. 그래서 그분이 가끔 만나는데. 복숭아 농사 짓기거든요. 복숭아. 근데 교회가 최고래. 교회가. 중개하는 거. 뭐도 잘 주고. 보수도 잘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꼭 뭐라고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총요. 총요. 근데 절차가 좀 까다롭죠. 그리고 다 만들어야 되니까. 절차가 까다롭긴 하니까. 자 거래대금.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을 한 방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제 뭐뭐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계약금은 증약금의 역할. 계약의 증거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위약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우리 계약금은 해약금의 기능도 하는데요. 시험에는 얘가 좀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좀 중요한 편이고요. 그래서 해약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약금 없는 계약도 있죠. 뭐가 안 좋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안 건 계약도 있거든. 그렇죠. 그냥 계약금 없이 그냥 뭐. 중도금, 잔금 한 방에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안 걸고 계약을 하면 뭐가 안 좋은 거야. 이걸 못해. 이걸 해제를 못하잖아요. 그럼 계약금이 걸리면 뭐가 좋아. 계약금이 걸리면 뭐 주기 전까지. 중도금 주기 전까지 한 달이 있다면. 그 한 달 동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행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계약금은 통상 걸어놓는 게 유리하다라고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이 우리 계약금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 꼭 설명을 해줘야 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무조건 이행하셔야 된다고. 만에 하나 뭔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이 변심을 하던 뭐 하더라도 무조건 뭐 하셔야 돼. 이행하셔야 돼. 왜냐하면 뭐가 안 걸렸으니까. 계약금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약금이 있으면 해약금의 기능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해약금의 약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금은 이행의 완료를 의미해. 그러니까 어떤 일방이 있으면 이행을 끝낸 거잖아. 어느 일방이. 그럼 타방도 어떻게 해야 돼. 이행을 끝내줘야지. 그래서 여기 등기 이전이나 인도 이런 거랑 동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장금 치를 때 장금 치를 때 연세 아주 지긋하신 뭐 한 8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셔서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뭐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가령 뭐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돈을 좀 이렇게 보태주시는 거야. 뭐 1억을 해주시든 2억을 해주시든. 그런데 거기다가 참견을 하신다고. 뭐라고 참견을 하시냐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장금을 치르는 단계인데 돈 먼저 등기 먼저. 돈 먼저 등기 먼저. 동시에. 우리는 이제 동시에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뭐라고 그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야. 등기를 해줘야 돈을 주지. 그렇게 나오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거 뭐 하는데. 설득하는데.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걸 설득을 해야 되냐고. 그거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분리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랑 누구를 분리. 할아버지하고 젊은 자제분들하고 분리를 시켜서 할아버지는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계보존의 카바를 하고. 이렇게 카바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말씀이 옳은 측면도 물론 있으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쪽은 돈도 안 받고 등기를 넘겨주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자기만의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를 해줘야 돈을 주지.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그런 게 다 고정관념이 생겨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분리시켜서 해결하시면 됩니다.